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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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따면 방송 놀아도 된다 반 년 논다 반 년 야 반 년 놀기 쌉가능함 포너먼트 용 약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메뉴얼은 안 읽죠 당연히 대한민국 게이머라면 절대 읽지 않습니다 기본 캐릭으로 10렙 찍고 이걸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못 이겨 야 이거 롤이랑 똑같이 개빡침 이기면 27점 주는데 지니까 32점 털림 내가 일단 32점 털리고 바로 현자타임 자존심이 있다고 자존심이 컨트롤로 어어? 잘봐 이거 컨트롤 좀 해야되거든 이거 지금 딱 쏘면 맞아요 으아 스킬캔슬때문에 저거 타이밍맞춰가지고 쓰면 스킬캔슬되가지고 이제 더 내줬 하나 잡았다 점사 점사 발사 야 건빨로 어떻게든 이게 어느정도 극복이 돼요 게임이 근데 내가 이거 하다가 쌉빨린 적이 있거든 버프수정에 아무 concealed 이제 버프를 회복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가면 안돼 결국은 맞아라 긁어, 긁어, 그렇지! 됐다. 10대2 건 건 건 건 오케이, 이겼다. 이겼는데 몇 점 주나 보자. 30점, 아아! 와, 이걸 찍어야 되거든. 이걸 찍어야 이게 열리는데. 자세히 볼게요. 1승, 10, 2승 20, 13승 200. 토너먼트 승리할 때마다 다 해야 되나? 일단 신청해볼까? 어? 오, 됐어. 야, 토너먼트는 당연히 사야지. 실력은 대충 내가 딱 만들었고. 지금부터 이제 뽑을 때가 되었군. 이게 못 뽑는 애들인데 여기서만 나오는 애들인가 보네. 가볼까? 힘차게 출발해봅시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야. 킹딜, 컷! 가자! 킹딜, 킹딜, 컷! 야, 객도 잘 안 나오네? 킹딜, 컷! 킹딜, 컷! 잠깐만, 내가 뭐 잘못 뽑고 있... 아니야, 상품 리스트 봐봐. 이렇게 돼있어. 지금 영웅이 있어, 영웅이. 봐봐. 이럴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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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 inco 컷 Ishig 이건 사는 게 다 안가 보네? 아 이건 사는거야 이건 사는거야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다 확인해 일부러 안 샀거든 이런거 세팅을 한번 가보자 영웅 세팅부터 들어가보자 배치변경 전체 해제 그래 상자는 조금 더 까야될 것 같다 아하 클라우드야 여긴다 가자 닥쳐 넌 강하다 미친 침묵 와아 나 기본 캐릭터로만 조지고 있었거든 이때까지 미친 침묵 미친 침묵 미친 침묵 톤암만트 어? 이길 수 있겠는데? 가자아 아이 눈치 보죠 또 눈치 보죠 으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오케 오케이 오케이 한 번은 잡았다 빠르라니 커버이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떨어졌고 하나 빠졌고 여기까지 아 미친 오케이 가라 메옹 빠세 됐어 간다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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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웅 괜찮은데? 으어어어어어어어어 그 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승 1패면 한 번 더 기회가 없나? 없어요 이렇게 안되나? 안되나? 왜 안되죠? 제발